한화의 두 강속구 투수 문동주와 김서현이 올해 9월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야구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28일에 발표된 198명의 예비 엔트리에는 16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지는 문동주와 김서현을 포함해 한화의 중심 타선을 책임지고 있는 노시환 등 한화 선수 19명이 포함됐습니다. 야구 대표팀의 최종 엔트리는 오는 6월 중 확정되며 구단당 최대 3명까지 선발해 모두 24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